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86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3월 21일이고요. 오늘은 2021년 2월 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신묘월 무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무진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명식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원령, 묘월의 무토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을 살펴볼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원래는 무라고 하는 글자죠. 무, 이거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기는 무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외국대 무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무라고 하는 글자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에 해당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음,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토라고 해서 무토는 양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도 있죠. 같은 토에 해당이 되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토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양의 기질을 하고, 그 다음에 음의 기질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토하고 무토하고 전혀 다른 것이냐? 아니죠. 소속은 어딥니까? 같은 토라고 하는 소속 안에서 음양의 기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생명체 안에서 남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여자라고 하는 그러한 구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만 사람이 아니고요. 여자도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무토, 토 라고 하는 것은 양토인 무토와 음토인 기토가 서로 합의됐을 때 전체적으로 오행, 토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질상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다른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 크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음은 뭐예요? 음은 작은 개념, 작다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이 넓다라고 하면, 넓다. 넓은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양토인 무토가 건토라고 하면 마른 땅이다라고 하면 뭐예요? 기토는 상대적으로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다가 아니라 좁다가 되겠죠. 이거 좁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작고 좁은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흔히 전원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화분 같은 것이죠.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화분이 아니라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흙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우리 집안, 텃밭 같은 거, 정원이라든가 텃밭 같은 이런 작은 흙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토인, 건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크고 넓은 그러한 개념이죠. 그리고 녹다 낮다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무토는 높은 것이고 기토는 낮은 것이죠. 그래서 높고 크고 넓은 건 뭐예요? 산이 있을 것이고 광야가 있을 것이고 또 평원, 평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건토라고 하는 것을 고황토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높은 산이라든가 아니면 구릉은 산은 아닌데 넓은 높은 분지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광야가 좋습니다. 광야, 그 다음에 넓은 평원 같은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대비되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건 무토라고 하는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물론 무토가 양토고 기토가 움토다라고 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토는 건토에 해당이 되고 뭐예요? 기토는 습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또 한번 머릿속에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높고 넓고 큰 땅이죠. 흙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흙이 막히고 흙이 울치되죠. 울치된다라고 한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했을 때는 막히고 울치되면 답답하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왕했을 때는 간목 가지고서 소토 막힌 것을 뚫어준다. 소토 소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토에 무토가 용도가 있기 위해서 이런 간목은 필수적으로 있어 줘야 된다. 단 무토가 간목 칠사를 쓰는 경우에는 무토일간이 왕했을 때 칠사를 쓰는 것이고 무토일간이 예를 들어서 뭐 해자월 내지는 16월 이런 경우에 무토일간이 약할 때는 간목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인성인 화를 쓰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이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되겠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 수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땅이 물만 있고 햇볕이 찌지 않으면 땅이 썩어버리거나 땅이 못 쓰게 되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수화를 같이 아울러서 잘 써야 되는데 수화를 쓸 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우니까 물을 많이 필요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축 같은 겨울 같은 경우에는 화를 먼저 이렇게 치용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기토 같은 경우에는 작은 땅이기 때문에 왕하도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으로서 소토하고 소벽하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 그런 걸 좋아하지 않고요. 그냥 기토라고 하는 작은 땅은 물과 물과 따뜻한 온기, 햇볕이라고 해도 되죠. 온기가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크게 걱정이 바가 아니다. 그래서 수화를 쓰게 되는데 무토도 기토라고 하는 것도 공통적으로 수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개수를 더 좋아하는 것이고요. 화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병화를 더 상대적으로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 병화를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이렇게 보게 되고요. 만약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라고 하는 것도 쓸 수가 있겠고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도 물론 쓸 수가 있습니다만 간목이 없다고 을목을 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화라고 하는 것은 개수, 병화가 가장 좋은 대합이다라고 하면 임수, 정화는 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화 개수가 있는데 없다고 해서 정화임수를 안 쓰냐? 아니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비가 안 온다고 해서 넋놓고 있으면 농수가 다 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물을 퍼다 가라도 논밭에 물을 대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관정이라도 파서 우물이라도 파서 논밭에 물을 대야지만 농사를 이룰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자연적으로 내리는 비와 같다라고 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강물이라든가 지하수 같은 것을 우리가 퍼다가 날라 날라서 농사를, 땅을 갖다가 윤토하게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수병화, 임수, 정화 어떤 것이 더 좋은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묘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일간이 태어난 원령,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덟 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월지가 어떤 월이냐에 따라서 나머지 글자들의 향배, 배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묘월은 일단 봄에 해당이 되죠. 중춘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월은 초춘이 되고요. 묘월은 중춘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월,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개춘 내지는 모춘이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임묘진 동쪽을 뜻합니다. 그래서 임묘진 동방이라고 하고 또 사주 글자 중에서 임묘진을 모두 갖추게 되면 한쪽 방면을 모두 갖춘 것이기 때문에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굉장히 왕한 그런 세력을 구축하게 되면서 또 임묘진이라고 하는 이 동방은 뭐가 왕이냐? 목이 왕한, 목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월 같은 경우에는 이 인월은 인은 목의 인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묘는 묘는 목의 목의 제왕지가 되고 이건 포태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왕상휴수를 알아보는 그러한 척도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은 목의 쇠지가 되죠. 그래서 쇠지라고 해서 목이 약한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진월 자체가 토감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목이 약해진다 하더라도 일단 임묘진이라고 하는 동방 권역이라고 하는 곳에 섞여져 있기 때문에 진월도 목이 세력이 있고요. 또 진월도 인묘를 모두 거치게 되면 뭐가 성립이 된다? 임묘진 방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진월도 목이 세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 목의 인관지 그 다음에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돼서 목이 왕성한 계절인데 그 중에서 가장 왕할 때는 목이 역시나 제왕지가 되는 묘월이 가장 왕성한 그런 시절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토라고 하는 것이 인월, 묘월의 기세 자체에서 약하냐? 그렇진 않지만 인월, 묘월 자체가 원체 목이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토, 기토가 인월, 묘월이 태어나게 되면 목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토, 기토가 약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디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고 어디 가서는 주먹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어떤 A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짱을 먹을 수는 있겠죠. 대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전국구가 모이는 전국에서 주먹을 쓰는 사람들 앞에서는 물론 그 사람이 1등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같이 주먹 쓰는 사람들 안에서는 서열이 달리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월이 목이 약한 게 아니에요. 세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인월 자체가 왜 상대방이 너무 강한 거예요. UFC라든가 이런 격투기 선수들 보면 참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생이 주먹을 쓰는 그런 태생을 갖고 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 천하를 재패할 것 같은데 케이지 안에다 둘 놓고 나면 결국은 한 사람은 상대방을 이기고 한 사람은 상대방한테 패배를 당하게 되겠죠.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묘월이 목이 너무 왕하고 상대적으로 무토, 기토는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 살, 왕한 사주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신약, 관, 왕한 그러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토 입장에서 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거는 칠살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묘라고 하는 글자는 무토 입장에서 정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월의 무토는 살이 일가는 약한데 신약한데 살왕, 살이 왕한 것이고 묘월 같은 경우에는 신약한 중에 관성이 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한 무토를 생겨주는 것이 필요한데 인월 같은 경우에는 인월은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인월은 먼저 병화라고 하는 것 물론 병화가 없으면 정화를 쓸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선병이라고 해서 먼저 병화를 쓰고 나중에 후계 이렇게 해서 선병 후계 먼저는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개수를 쓴다. 이 뜻은 뭐냐면 인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인월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겨울이었기 때문에 차가운 한기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절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 차가운 기운과 무토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무토를 갖다가 도와줘야 할 글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먼저는 선병 후계 먼저 병화를 쓰고 나중은 개수를 쓰지만 묘월 같은 경우에는 묘월 같은 경우에는 묘월은 먼저는 개수를 쓰고 먼저는 개수를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후병 나중에는 병화를 쓴다. 이것은 이 뜻은 뭐냐면 똑같은 모강절이 무토가 되었는데 인월은 말했던 것처럼 한기가 있고 무토 자체가 약하다. 묘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한기가 남아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묘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일단 건토, 묘월의 습기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나무도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땅도 무토 자체가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무토도 용도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개수를 써서 무토 자체를 윤토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병화가 있어주면 됩니다. 선병후계, 선계후병이라고 해서 뭐 뒤에 따르는 것은 없어도 된다가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둘을 같이 쓰긴 같이 쓰는 건데 먼저는 병화를 쓰고 나중에는 개수를 쓴다. 이런 것이 먼저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지 나중에 있다고 해서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묘월의 무토가 개수는 얻었습니다. 개수는 얻었는데 만약에 화가 없다. 정화도 없고 병화도 없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무토 자체가 묘월에 약하죠. 또 묘월은 목이 가장 왕성한 시절에 해당이 되는데 개수가 있게 되면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무토 자체를 윤토해 줄 수는 있겠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왕한 목을 다시 수생목해서 목을 생해 주기 때문에 약한 무토가 뭐예요? 목이 다시 왕의 짐으로 해서 더 약해질 수 있죠. 재성을 쫓아갔는데 그 재성이 나를 배신하고 관사를 생해서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개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병화, 화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골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지로 토가 한 점 있는 것이 필요하긴 한다 하더라도 봄에는 역시나 화가 있어주는 것이 토가 비연겹적인 토가 있는 것보다는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선계후병이라고 해서 먼저 개수로서 무토를 윤토하고요. 그 다음에 약한 토를 병화, 인성인 화가 있어서 생주해 주는 것이 정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원령은 묘월이죠. 그 다음에서 오행으로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 해당이 되면서 음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묘목은 음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묘목은 이렇게 쓰죠. 묘목은 음목이다. 이걸 알아야지 격국을 논할 때 격국을 논할 때 격국은 뭘 가지고 말합니까?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보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토고 그 다음에 묘목은 음에 해당되는 목인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짓이 뭐예요? 목은 극화죠. 토를 극화합니다. 무토 입장에서 월지가 관성이죠. 관성 근데 무토가 양토이고 월지가 음목이기 때문에 이건 정관이죠. 관성이 정관과 평관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묘목은 무토 입장에서 정관이고 정관격이 됩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묘월, 인월 같은 경우는 무토, 일간, 토가 약하고 관성이 목이 왕하기 때문에 신약, 그 다음에 묘목은 정관이죠. 관, 왕한, 그런 사주다. 약한 무토를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무토 자체가 마른 땅이기 때문에 물을 주어서 무토 자체를 윤토하는 것도 필요한데 묘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선계, 먼저 개수를 쓰고 후벽, 나중엔 활을 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무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진, 무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천간지지가 같죠. 이거를 천간지지가 같다라고 해서 간여지동이라고 하는데 일단 간여지동이 되면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묘월 같은 경우는 인묘, 진동, 방으로서 방합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진, 일간이 물론 왕하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년에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 생시가 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무진이라고 해서 일간이 왕할 것 같지만 이런 건 반대로 오히려 관살이 왕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정관격이지만 전체 지지가 인묘, 진동,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의 칠살로 보기 때문에 살중신경안, 사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즄만 이렇게 놓고 보면 관도왕하고 무진, 무토도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일간도 약하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연지는 신축년, 월간도, 신금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무토일간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개수로서, 수로서 무토를 윤토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로서, 화로서 무토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선생님, 여기 진토도 있고요. 축토도 있기 때문에 일간무토가 진축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화가 필요합니까? 내지는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간이 왕한데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런 경우에도 화는 별도로 필요한데 한 가지 더 문제가 뭐냐면 물론 생시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 사주 원국에서 수라고 하는 것이 매우 약하게 있습니다. 수는 뭐예요? 진중개수가 있습니다. 진중. 진토 안에는 지장관이. 여러분들 지장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진중 안에는 을모, 개수,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지장관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 있는 축토 안에도 지장관을 보면 개수, 그 다음에 신극,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그래서 이 사주가 수가 없는 사주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장관에 있는 수도 수로 보기 때문에 완전히 마른 사주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시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떠냐에 따라서 화운으로 갈 것인지 수운으로 갈 것인지가 생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시에서 만약에 화가 많아진다고 하면 이거는 수기가 부족한 거고요. 생시에서 금수가 많아진다고 하면 이거는 화기가 부족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생시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 있다. 만약에 연애에서 임신년 이렇게 돼 있으면 웬만하면 여기는 다 화를 얻게 되고 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지만 이 정도 사주만 가지고는 일관이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기가 부족하고 화도 없다. 수화를 모두 겨려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뭘 볼까요? 임자시를 볼까요? 임자시 이런 경우입니다. 임자시가 되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수기도 부족하고 화는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화가 모두 부족한 중에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지에 있는 진토하고 그다음에 시지에 있는 자수하고 이거는 합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삼합이라고 해서 신자진 삼합이 되죠. 그래서 수국을 형성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토의 기운이 수로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무토 자체가 축에 물론 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만 무토의 뿌리가 약해지게 되고요.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이 사주는 뭐예요? 봄에 물은 충분하게 있는데 햇볕이 지지 않는 땅 그러면 햇볕이 없이 물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썩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운이 어디로 가야 된다? 당연히 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가 있겠고요. 또 개축씨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다음에 개해씨도 마찬가지로 이거 개축개해씨 마찬가지로 수는 있는데 이 사주가 화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주라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수온을 가서 사주 전제를 좀 조우하고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이 신금이 좋은 역할을 할까요? 나쁜 역할을 할까요? 이 신금은 술을 생애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토의 기운을 뺏어가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보기가 좀 어렵죠. 개해씨도 같이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가빈씨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묘월에 인하고 진을 모두 받기 때문에 이거는 삼합이 아니라 인, 요, 진, 방합을 이렇게 짜게 되면 모기, 모기, 왕의 진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눈을 씻고 지장간에도 뭐가 있는지를 찾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장간, 인을 보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인중, 병화를 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선생님, 무토가 인중부터 통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중부터는 무룡 쓰지 않는다.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에 있는 글자는 다 병화, 갑목만 쓸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묘월에 아무리 진과 축을 보았다 하더라도 이 진토가 뭘로 화한다고요? 목으로 화하기 때문에 목으로 화하기 때문에 이거는 살이 많아지는 거에요. 물론 격을 따지면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관격이 맞지만 정관격이 맞지만 사주 전체적으로 목이 너무 득세해 버렸죠. 그러면 정관격이지만 사주 전반적으로 뭐다?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가 된다. 살중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살이 너무 중하고 살중하고 신경하다. 몸이 가볍다고 하는 것은 일관이 약하다고 하는 거에요. 일관이 약한데 심금심금 좋은 역할을 할까요? 나쁜 역할을 할까요? 절대 나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중에 있는 병화가 살아나서 금도 좀 제해주고 왕목이 일관이 극한한 것을 방어해 줘야 되죠. 그러면 화운이 가는 게 좋겠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화운을 가게 되면 이 사주가 뭐가 더 부족하죠? 수기도 부족한 사주가 됩니다. 그렇다고 수운을 가게 되면 사주 자체가 물기를 얻을 수 있지만 다시 목이 더 구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울로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생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주가 남자로 태어났다고 하면 초년을 넘어서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세운에서라도 좀 화가 있어지면 나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초년부터 매우 좀 조열한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물론 임진계사 이렇게 청관이 계수가 들어와서도 들어오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참 애매한 그런 생시가 된다고 볼 수가 이거는 마찬가지로 병진정상, 모호, 기미가 다 똑같습니다. 어떤 생시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 정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반드시 이런 경우는 목이 아니고 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수운으로 가는 게 맞아요. 수운으로 화를 얻었기 때문에 수가 살아가서 무토를 갖다가 윤토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모시 같은 경우에도 모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화를 얻었기 때문에 작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운으로 가서 금수운으로 가서 왕토의 기운을 설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만약에 경신시 내신 신유시였다 라고 하면 이거는 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자자가 빠져도 하더라도 신자진 이건 아까 말했던 신자진 중에서는 신진이 있어도 어느 정도 수의 합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일관이 좀 매우 약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화운을 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라든가 수가 어느 한 오행은 화나 수 둘 중에 하나는 좀 세력이 있어 주었다라고 하면 좀 생시를 잡기가 이런 것은 좀 괜찮은데 어느 한쪽으로 수화로 모두 결해져 있기 때문에 생시에서 괜찮은 생시를 잡기가 조금은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